반갑습니다 칸슈타입니다 오늘도 영상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스튜디오로 왔는데 추석 잘 보내셨나요? 김과장 잘 보냈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이제 10월이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솔직히 차를 많이 못 팔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달이 기억이 나는데요 김과장도 마찬가지잖아 그거 좀 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벤츠 10월 전략차종 프로모션인데요 9월에서도 이어서 좀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차는 쿠페형 세단 중에 가장 인주력을 높은 벤츠 CLS 드림이에요 CLS 4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인 2천만원 이상 선풍적이잖아 맞잖아 맞아? 굉장히 큰데요 할머니? CLS 300D 같은 경우에는 할인 1,600만원 이상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폭발적인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 E클래스 드림인데요 E250 아방가르드 가성비의 대명사죠 이거 할인 1,000만원 해드리고요 E250 AMG 라인 E350 AMG 라인 각각 1,250만원 할인 적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250D 이런 것들을 2천만원 가까이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SUV 차량 하나 있잖아요 이거 GLE 400D 쿠페가 아니라 GLE 450D 쿠페죠 이거 지금 제가 1,000만원 할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딜러사 전 색상 어떻게든 원하시는 색상으로 구해드린 다음에 제가 이거 최대로 해드릴 거고요 GLE 450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블랙의 베이지, 화이트의 베이지 이런 귀한 색상들 제가 직시 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과장의 드림카 S 클래스요? 그치 그 다음으로는 대형 프레그십 세란 중에 하나인 S 클래스인데요 회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차량이죠 S450, S500 이번에 버빈 플래시 다시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할인 1,500만원 이상 해드릴 거고요 EQS 같은 경우에도 4,000만원 이상 할인되기 때문에 빠르게 재고를 섭량하시면 이거 최대 혜택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GLS 600 마이바 5,000만원 이상 할인 적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월 벤츠 전략차중 프로모션 현황이었고요 아 날씨가 이제 조금 쌀쌀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감기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냥 뭐 10월 잘해야 되잖아 맞잖아 김과장 잘할 거잖아 그럼요 이번 달에도 저는 열심히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슈라인 리서와 렌트 두 가지 상품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한테 구매하시면 돈과 시간 모든 것을 아껴드릴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 이 영상은